안녕하세요 여러분 형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71번 프린트를 통해서 박정희 정부의 경제 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사 안에서도 현대사 그 중에서도 박정희 정권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박정희 정권에 공부할 때는 내용상 뭐랑 뭐로 나누어라?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라. 정치 같은 경우는 뭐를 기준으로 또 둘러나눌 수 있다? 그렇죠. 유신. 유신을 기준으로 둘러나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69번 프린트를 통해서 박정희 정부 시즌1 유신을 선포하기 이전에 박정희에 대해 공부했죠. 5.16 군사정변부터 7대 대선까지 1961년부터 71년까지의 박정희 정부를 정치적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70번 프린트에서 유신 체제가 시작되는 박정희 그래서 72년부터 79년까지 그 유신을 선포하는 배경, 과정, 내용, 결과 이렇게 유신정권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다시 시간의 흐름을 돌려서 박정희 정부의 성립기 그 61년으로 돌아갈 건데요. 여러분들 이번엔 저번까지 우리가 정치적 관점으로 박정희 정부를 분석했다면 이번부터는 경제적 관점으로 박정희 정부의 내용을 분석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같은 식이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많았어요. 당장 우리가 그 1학기 때 그 계양기 배울 때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일본의 국권 침략 과정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쫙 정리했었죠. 한일의정서부터 한일의정서부터 한일평합까지 그리고 또 동시대 주제를 바꿔서 어 그런 일본의 국권 침략에 맞서는 우리의 국권 수호운동 항일의병운동 쫙 배우고 그 다음에 애국기모운동 쫙 배우고 이랬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박정희 정부 1961년부터 79년까지 박정희 정부를 이번에는 같은 시간이지만 경제 관점으로 공부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경제도 우리가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어떻게 나눠봐요? 네 60년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2년부터 71년까지 그리고 70년대 어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72년부터 81년까지 이렇게 1, 2차 3, 4차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죠 60년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무슨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중심으로 했던게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고요 3, 4차 때는 70년대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공업이 아니라 이제 중화학 공업으로 즉 어떤 산업이 중심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1, 2차 3, 4차를 구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국 공부의 핵심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내용을 비교하는 게 핵심인데 이 둘을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전에 앞서서 박정희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1, 2차 1차부터 4차까지 이 모두 1, 2, 3, 4차 경제개발 모두를 아우르는 박정희 정부 전체 경제를 아우르는 경제의 기본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래야 내용이 입체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자 경제기본구조는 우리가 박정희 정부의 전략과 어떤 전략을 택했느냐 그리고 그런 전략에 따른 한계는 무엇이냐 이 전략과 한계를 우리가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박정희 정부의 경제기본구조 전략부터 볼건데 여러분 원래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정책을 이끌어가고 실제로 그런 경제를 집행하는 건 누구예요? 물론 정책은 기본적 반향은 정치인들이 세우지만 그런 경제를 실제로 이끌어가는 건 전문경영인 CEO들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 박정희 정부 당시의 우리나라는 그렇게 경제정책을 믿고 맡길 만한 전문경영인들 CEO들이 없었어요 지금의 삼성이랑 현대도 이 당시에는 좀 거칠게 말하면 거의 동네 구멍가기 수준이었어요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뭔가 경제적인 그런 게 없었다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제정책을 다 누가 할 수밖에 없냐 전적으로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 당시의 전략은 철저하게 정부 주도의 경제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긴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에는 기술이나 자본이 있을까요? 네 국내에는 기술도 자본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국내에 기술과 자본이 없다면 어디서 구해올까요? 네 맞습니다 철저하게 해외의존적인 경제체제가 당시 유죄가 되어 있었어요 기술이건 자본이건 모두 해외의존하는 체제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는 내부에 뭔가 기반이 없어 기술도 자본도 없는 상황이야 이러니까 이 경제를 내부에서 내수경제로 꾸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경제가 운영이 될까? 안됩니다 내수경제가 운영이 안돼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물건을 해외에 파는 수출밖에는 우리가 믿을 게 없었다는 거야 내수경제가 아니라 물건을 해외에 파는 수출지향적인 경제체제였다는 건데 이 수출을 위해서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 수출한다는 건 뭔가 외국 소비자들한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야 수출이 될 거 아니에요 당시 우리가 내수에 수수만한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좋은 품질? 뛰어난 기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오직 뭐야? 저렴한 가격 저비용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가 물건 가격을 저렴하게 저비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인건비를 많이 줄 수 있을까? 안됩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는 순간 물가도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건 가격을 저비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낮춰야 돼 인건비를 낮춰야 돼요 바로 저임금 구조 그럼 얘들아 노동자들의 월급을 저임금을 유지하려면은 또 뭐를 통제해야 되죠? 그죠? 물가를 통제해야 돼요 노동자들에게 적은 월급을 주고도 그들이 생활이 가능하게 해야 사배가 굴러간단 말이야 그래서 저임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가를 통제해야 되는데 그 물가일수록 특히 우리의 주식이 되는 뭐? 쌀 가격은 반드시 통제해야 돼요 저비용을 위해서는 저임금이 필요하고 그 저임금을 위해서는 저고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할 때 어떤 방향이었을까? 모두 골고루 균형있게 성장하자 수도권이건 지방이건 도시건 농촌이건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모두 균형있게 성장해야 한다 그게 올바른 거긴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균형있게 성장하자는 건 다같이 망하자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될 놈 될 일단 가능성이 있는 애들부터 키워주는 철저한 불균형 성장이 당시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따지면 수도권과 지방 중에 어디부터 키울까요? 그렇죠 당연히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부터 키우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서울 경기권에 비해서 지방이 많이 좀 발전이 느리잖아요 얘들아 여기 아마 명절 때 이제 이런 지방에 가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경기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그리고 도시락 농촌 중에서는 어디 위주로 키울까요? 당연히 도시 위주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이 굉장히 소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요 중소기업의 대기업 중에 뭐부터? 일단 덩치부터 키우자 이런 해외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기업 위주로 흘러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벌 위주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정부의 기본 전략 이해가시죠? 정부 주도 해외의 기술과 자본의 존 그리고 수출 지향을 위한 저비용 구조 이 저비용을 위한 저임금 저고가 그리고 불균형 성장 수도권 도시 대기업 위주의 이런 불균형 성장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런 전략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일단 모든 걸 정부가 다 주도하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CEO예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네 정부에게 당연히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무언가 회사를 키우고 싶으면 여러분이 무언가 획기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부에게 잘 보이는 순간 만사 프리패스란 말이야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관의 개입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정경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정경유착이란 경제와 정치가 연결된다는 거야 뇌물이라는 거죠 여기 정경유착의 개념 및 영향이라고 나오죠 정경유착이란 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밀착관계를 뜻한다 기업가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정치인은 기업가에게 세금감면 금융특계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참 관의 개입이 많을수록 이렇게 관에게 잘 보이려는 정치 경제인들의 정경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들아 우리가 해외에 봐봐 지금 당장 우리한테 기술도 자본도 없으니까 일단 빨리 성장을 해야 되니까 우리의 자체적 기술을 개발하기보단 해외의 기술을 사오거나 빌려오고 또 돈도 빌려오고 당장은 편리해 보이겠지만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근본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특히 기술을 받아오는 건 여러분들 종속적인 성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간적으로 보여주는 게 핸드폰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삼성의 주력 핸드폰인 갤럭시가 판매량만 따지면 이미 애플의 아이폰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판매량은 많지만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여전히 애플이 삼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 애플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모두 자체 기술로 운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삼성 갤럭시는요 하드웨어는 우리 거지만 그 갤럭시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는 뭐죠? 안드로이드에요 그 안드로이드는 어디 거죠? 구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고 제작하고 판매할 때마다 구글에 일정 이상이 그걸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속적인 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종속적인 성장은 여러분들 심심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하긴 했지만 많이 국산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군사기술 무기 같은 면에서는 우리의 자체적인 무기가 많이 부족해 특히 공군 해군 전력 특히 공군 전력 자체 전투기 생산이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디서 수입해? 다 미국에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 이런 종속적인 성장 그리고 해외 자본에 의존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네 빚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외체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 거야? 외국 자본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 말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나라가 위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단적으로 보여준 게 97년 I.F죠 외국 투자 자본이 슉 빠져나가니까 국가의 당장 외환 보유고가 위기를 맞이하게 돼서 없어져서 국가가 국제금융기구에 파산시정을 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 이런 얘기들 여기도 나오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에요 자 그리고 수출을 위한 저임금 구조 이건 누구의 희생을 담보로 한 거죠? 노동자 희생을 담보로 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수출 저비용을 위한 저임금을 위한 저국가 정책은요 네 농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겁니다 자 이 노동자 희생으로 인해 대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좀 이따 배울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이고요 또 망해가는 농촌을 살려보겠다고 나온 게 새마을 운동입니다 좀 이따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불균형 성장 수도권 도시 대기업 위주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단 지역 격차도 굉장히 심하고요 또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 수도권 서울 그 중에서도 어디로 몰려? 도시로 몰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과 도시가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 그치? 당연히 집값이 오르게 되고 땅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데 집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도시 외곽지역으로 밀려놔서 집단 거주 빈민촌을 만들게 돼 흔히 말하는 판자촌 달동네 같은 도시 빈민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이걸 단적으로 드러낸 그게 바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회이치가 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이 도시 빈민 문제를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죠 그리고 빈부격차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또 이제는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소득격차 여러분 왜 요즘 젊은이들이 다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해요? 단순히 막 어르신 때 말하는 것처럼 라떼는 말이야 일 안 가리고 했는데 젊은이들은 그저 편하게 하려고 그 젊은 놈들이 근성이 없어가지고 대기업을 노리는 거야? 아니야 얘들아 왜? 중소기업이라는 대기업에 취업할 때 임금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중소기업 취업하면은 결혼도 그 집도 물 건너가요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삼성에 취업하느냐 중소기업에 취업하느냐 이게 너무 차이가 심하게 나 그러니까 다들 목숨 걸고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재벌 중심의 이런 기업 문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경제의 기본 구조 여기에 따른 한계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겠습니다 여기 또 선생님이 재벌의 뜻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 저임금 저고가 정책에 대한 뜻 여기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라에 돈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게 박정희 정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진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현재 돈이 다 이 음지에 지하에 숨어들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지하 음지에 있는 돈을 이 지상 양지로 음지에 있는 돈을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돈을 꺼집어내게 해야겠죠 지금 갖고 있는 돈 계속 꽁꽁 쌓을 받자 의미가 없어진다 나는 이름하여 통화개혁 화폐개혁을 실시합니다 이거 언제 한 거예요 박정희가 정식정부 출범하기 전에 군정을 할 때 했던 거죠 국가재건 최고위 시절에 했던 개혁이에요 국가재건 최고위 이때 이제 어떻게 한 거야 환 단위를 뭐로 바꾼 거죠 원으로 바꾼 거죠 하지만 이 화폐개혁은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 이 사람이 돈을 안 내놓은 게 아니야 문제는 뭐예요 다들 돈을 꺼집어냈지만 그 액수가 너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다는 거야 진짜 음지에 숨어있던 게 아니라 돈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돈을 구할 수가 없다 어디서 구해오자 외부에서 구해오자 어디서 구해왔죠 첫 번째로는 일본에게 한일협정 한일기본조약을 통해서 두 번째는 베트남파병 브라운각서 세 번째는 서독의 광부랑 간호사를 파견하는 그리고 또 외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악착같이 돈을 긁어모아서 이 돈으로 이제 경제개발을 하게 되는데 방향이 어떻게 됐냐 원래 처음 박정희 정권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화폐개혁 할 때만 해도 화폐개혁을 통해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내부에서 조달하고 이 내부 자금을 토대로 내수경제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내수경제를 자립경제를 실행하겠다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수입 대체 상품을 우리가 수수로 육성을 해서 이름하여 자립경제 내수경제를 하겠다라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원래 근데 이게 물거품이 된 거지 왜? 나라에 정말 돈이 없구나 이 화폐개혁이 실패하고 나서 돈이 안 모이는 걸 보고서 아 내부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해외로 나가야겠다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로 방향이 바뀌게 돼요 자 근데 이런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을 누가 이끈다고요? 기업인들에게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수출형 경제개발이 되는 거야 정부가 주도하는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정부가 주도하는 수출 경제 그러면 뭘 수출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처럼 핸드폰 자동차 만들 수 있어요? 없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가발 신발 섬유처럼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노동력만 투입하면 부지런하기만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이런 게 우리의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땐 진짜 머리카락 팔고 그랬다고요 일부러 머리카락 기른 다음에 미용실 가서 머리카락 팔고 그 진짜 머리카락으로 가발 만들고 또 이때 여러분 우리가 만든 섬유가 뭔지 아세요? 옷 뭐 파라는지 알아요? 코리안 밍크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이런 노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원래 이거 진짜 리얼이었어요 우리나라는 한 달에 한 번씩 쥐 잡는 날이라는 게 있어 온 국민이 쥐를 잡아 그 쥐를 잡아가지고 동사무소 같은 데 가져가요 공공기관에 그럼 어떻게? 거기서 공무원들이 돈을 주고 사 그리고 이거를 기업에게 넘겨 그럼 쥐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 쥐 가죽으로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가지고 팔았어 그게 코리안 밍크였어요 그러니까 눈물 나는 이야기도 참 자 근데 박정희 정부가 이때 잘한 건 여러분들 우리 이승만 정부 내 300산업 기억나죠? 미국에서 무상으로 들어온 이런 밀가루 설탕 면화 같은 소비재를 가공하는 게 300산업이었잖아 근데 그 이상을 준비했나요? 그 이상을 준비하지 않았죠 소비재로만 머무르고 생산재를 개발하는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나중에 50년대 후반에 미국의 원조가 감소하니까 경제가 아작난 거잖아요 근데 박정희 정부는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육신단데 비록 지금은 우리가 노동지백적인 경공업이 중심이지만 언제까지 경공업으로 못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미래를 위한 발전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철강 화학산업 같은 사회 간접자본 이런 것들을 준비를 미리 미리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가 건설이 돼요 경부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어디랑 어디를 연결하는 거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이걸 통해서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묶이게 돼요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묶이게 됩니다 자 고속도로를 왜 만들었을까? 그땐 얘들아 우리나라는 이때 반대가 되게 많았어요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에서 온 국민이 자동차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런 상황에 저런 널찍한 도로가 왜 필요하냐 돈 낭비다 이랬는데 정부에 관해 도로야말로 경제개발의 핵심이다 자고로 경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물류 유통이 빠르고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물류 유통을 위해서는 전국에 이런 도로가 제대로 깔려 있어야 한다 즉 도로는 사람으로 치면 혈관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듯이 물류 유통이 잘 되려면 도로가 필수다 이래가지고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68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70년에 완공하게 돼요 지금 와가지고는 좀 후회스럽죠 더 크게 뚫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들 자 다만 이 경부고속도로는 가뜩이나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무리하게 만들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굉장히 많았고요 굉장히 많은 인부들이 돌아가시기도 하네 그런 부작용 또 이때부터 서울과 부산 이 경기도와 경상도 위주로 개발이 되게 돼요 물론 충청도는 가운데 길이니까 정달아 개발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전라도가 굉장히 소외되면서 지역감정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포스코 아세요 여러분들 포스코 포항종합제철공장 이게 만들어집니다 포항 종합 제철 공장 이때도 전세계가 비웃었어요 야 가다리를 만들어 파는 새끼들이 뭔 놈의 제철공장이야 니네가 만들 수나 있냐 야 만들면 뭐 철강 생산이나 할 수 있냐 이러고 온 세계에 우리 비웃었어 근데 우리는 만들었어요 당시에 이 포항종합제철공장 근데 제철공장이란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야 여기 이 포항종합제철공장을 건설하는데 어떤 돈이 들어갔냐 얘 그거예요 한일업정 한일업정에서 받은 돈의 상당수가 여기 포항종합제철공장을 건설하는데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당시 이 포항종합제철공장을 건설작업을 지휘하던 사장과 인부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 사장이 이 돈이 어떤 돈이지 않느냐 지금 이 공장을 건설하는 돈은 조상님들의 피와 눈물이 섞이는 돈이다 이 돈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공장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니까 역사의 죄를 지는 거니까 다같이 저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자 나부터 빠져 죽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건설했다 그래 그러니까 제가 목숨 걸고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못하면 다같이 빠져 죽자 라는 각오로 했고 이 포항종합제철공장은 70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경부고속도로가 완성된 70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7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제일의 제철공장이죠 세계 넘버원이에요 여러분들 참 자랑스러운 거죠 이런 건 여러분들 자 그리고 포항종합제철공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좀 어떻게 나오냐면 경부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는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안에 들어가요 68년에 시작해서 70년에 만들어지니까 근데 포항종합제철공장은 70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완공된 게 언제야? 73년이야 그러니까 건설을 시작한 건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 완공된 건 3,4차 경제개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랑 느낌이 비슷하냐면 조선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 만들기 시작한 건 누구야? 세조예요 근데 완성된 건 언제야? 성종이잖아 이렇게 다른 겁니다 시작한 거랑 완성된 게 달라요 이런 것들 또 구분을 해두시고요 다만 한계 우리가 어떤 경제가 뭐예요? 수출 중심의 경제잖아 수출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수출하려면 뭐가 필요해? 경쟁력이 필요해 근데 우리가 내수율 경쟁력은 뭐밖에 없죠? 저렴한 비용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네요? 저렴한 비용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월급을 일정 이상 올려줄 수 없는 저임금 구조 노동자들의 희생 그리고 이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조금 주려면 또 덩달아 뭐죠 통제하되? 곡물 가격을 통제해야 돼 저고가 구조 농민의 희생 이렇게 노동자랑 농민의 희생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우선 이 저임금 구조 이때 희생된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전태일 아름다운 청년이라 불리는 전태일 분신사건입니다 여러분 전태일은 여러분들 당시 22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재단사였어요 옷을 만드는 재단사 여러분 서울 청계천 가보셨나요? 오늘날은 굉장히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관광 명소지만 원래 청계천에 공업지대였어요 공장들이 많이 모여있어서 특히 옷을 만드는 이런 게 많이 모였었는데 전태일은 당시 서울 청계천에 있는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재단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당시 60년대 우리나라에 떠받들었던 경공업 특히 이런 옷을 만들거나 가발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물론 남자들이 많았지만 여자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미성년 노동자들 그런 숙련공이 아닌 성인 노동자들이 아닌 미성년 노동자들은 거의 다 여자였습니다 어? 미성년자들이 이랬다고요? 학교 안 가나요? 네 그 당시에는 학교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남아선도 사상 왜 미성년 노동자들 중에 여자들이 많았냐 집안에서 이제 그 당시 부모님들이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자식들 중에 남자는 무조건 학교를 보내요 집안에 빚을 내서라도 학교를 보냅니다 근데 여자는요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게 해 너 빨리 가서 공장에서 일해 그 돈으로 네 오빠 동생들 학교 보내야 돼 이래가지고 여자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당장 선생님만 해도 선생님의 큰 이모께서는 초등학교만 나오시고 중고등학교는 정식학교를 못 나오셨어 바로 서울에 일하러 가셨거든요 그리고 야간학교를 본인이 나오셨어요 그게 말해 우리 큰애 삼촌은 이탈리아 유학 갔다 왔어요 돈이 넉넉해서가 아니야 온 집안이 이제 큰애 삼촌에 그거를 밀어준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 그 당시에 그런 게 일반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물론 그 유학 가신 큰애 삼촌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게 일반적 분위기였다는 거야 딸은 학교를 보내기보다는 취업시키고 사내 아이는 남자 아이는 어떻게든 대학 졸업시키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렇게 미성년 여자 노동자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시다공이라 불러요 여러분 영화에 내가니 시다마리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여기서 나온 거야 시다공 보조공 이런 미성년자 보조 노동자들을 여성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이야 시다가 그래서 내가니 시다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태일은 이런 당시 평균 나이 13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미성년 여자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그 평화시장 거기에 재단 감독이었어 이 사람이 좀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노동 조건은 정말 열악합니다 그 13세에서 16세 18세에 해당하는 미성년 여자 노동자들이 제대로 먹지도 잠도 자지도 못하고 햇빛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공개총적인 거 어디 있어 그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 종일 미성질을 하는 거야 하루 평균 근무 시간 14시간 16시간 어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1년에 이틀 1년에 이틀 져요 이틀 추석 당일 설날 당일 그렇게 일을 하잖아 그 애들 봐봐 이렇게 그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햇빛도 안 들어오는 데서 하루 종일 일만 해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럼 막 이 미성질을 하다가 막 옷감 만들다 어떻게 돼요 깜빡 주면 어떻게 돼 손가락 갈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 갈려 나가도 병원 회사에서 치료를 해주고 해줄까 안 합니다 어 뭐야 손가락 잘라 나갔네 그럼 너 나가 너 이제 일 못하잖아 나가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이거예요 그거 그 전태일이 어떤 강력을 목격하냐면 14살의 어린아이가 시골의 부모님과 형 오빠와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다가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피곤하겠어 깜빡 존 거예요 손가락에 갈려 나갔어 근데 이 아이가 그 뜯겨 나간 손가락 피 뚝뚝 떨어지는 그 손가락을 붙들고 사장 앞에서 무릎을 비는 거야 사장님 저 정말 일할 수 있습니다 저 정말 일할 수 있으니까 제발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저 여기서 잘리면 우리 집안 다 굶어 죽어요 하고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그 피 뚝뚝 떨어지는 손가락을 들고 사장 앞에서 비는 거를 이제 이런 광경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태일이 이건 인간이 사는 삶이 아니다 이건 짐승도 이렇게는 안 산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태일이 이 노동자들 특히 함께 일하는 시다공들의 권리를 위해서 노동운동을 하게 됩니다 전태일이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우리를 뭐 귀족처럼 대해달라 그게 아닙니다 법이 정한 만큼만 해달라 근로기준법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단 법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달라 우리는 인간이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근로기준법 준수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전태일의 요구조건을 살펴볼까요 자 여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 전태일은 그 자신의 요구조건을 편지로 씁니다 어디로 이 나라의 가장 높으신 대통령에게 전태일도 학교를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처음에는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각에서 우리의 사정을 알면 이런 거 다 해결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편지를 씁니다 물론 그 편지는 대통령에게 도달하지 못해요 볼게요 저는 22살의 청년입니다 직업은 재단사로 직장은 동대문구 평화시장입니다 종업원의 90% 이상이 18세 여성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여자에게 하루 15시간의 작업을 강요합니까 또한 2만 명 중에 40%를 차지하는 시다공 보조공들은 평균 15세의 어린이들입니다 그 어린이들 전부가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금요를 받으며 1일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저희 요구는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해 주십시오 얼마로? 1일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그리고 한 달 중에 이틀 일요일마다 휴일로 시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에 승략되어 있지만 전체는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준으로 봐봐요 우리 만약에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한 달에 두 번씩 난리 날걸요 난리 날걸요 이때는 이 정도를 요구했다는 거야 당시 근로기준법 볼까요 이 근로기준법은 만들어진 경제냐면 놀랍게도 우리나라 정부가 6.25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가잖아 그 부산으로 피난갔을 때 만들어진 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피난가서 만들었으니까 대충 만들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당시 존재하는 서양의 가장 선진적인 노동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서 굉장히 선진적으로 만들었어 봐봐 근로시간은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합의에 의해 63시간 한도로 근로를 할 수 있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하루에 2시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랬지만 전태일은 근로기준법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엄격한 욕을 한 거예요 근로기준법보다 못한 욕을 한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얘들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어 왜? 이 전태일이 전태일도 학교를 잘 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태일이 그 일기장에 한탄이 엮여있어 나에게 똑똑한 법을 알려줄 근로기준법이 뭔지를 알려줄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었다면 그럼 내가 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파악해서 공부해서 이 노동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너무 어렵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에게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었더라면 하는 절교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사회에서 이런 노동운동에 관심이 늘어나고 특히 대학생들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나 대학생이요 하고 거들먹거릴 게 아니라 이 소외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야겠다 이래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요 전태일의 이런 외침은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 전태일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알려줄 대학생 친구도 없었고요 이런 전태일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사회 분위기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전태일을 어떻게 했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전태일은 서울 이제 그 노동운동하는 한복판에서 본인의 몸에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여요 바로 분신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전태일이 분신자살을 했을 때가 1970년 그의 나이 22살이었어요 전태일은 죽어가며 외칩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라고 하고 한몸 불사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방금 말한 대로 노동자들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대학생들도 본격적인 노동운동 사회운동에 우리가 노동자들을 도와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전태일을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저임금 구조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의 삶을 나타내 주는 거죠 우리 교과서 우리 교과서 272쪽에 전태일에 대한 이야기 편지 탐구 자료가 잘 나와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농민들의 희생은 저 고가 구조입니다 자 농민은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봐봐 내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일정 이상의 가격으로 쌀을 팔 수가 없어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랑 농촌이 점점 더 격차가 심해지는 거야 여러분이 농촌에 살고 있는 젊은이며 농촌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실초 여러분들 그래서 당시 젊은이들이 돈 벌려고 어디로 몰려들어? 힘들지만 그나마 개발되고 있는 발전되고 있는 도시로 몰려드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들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간다 이촌향도예요 이촌향도 현상 자 그래서 도시랑 농촌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여기 아 여기 뭐 통화개혁 포항제철공장 경북구속도로 다 적어놨고요 여기 도시랑 농촌의 변화 농촌인구는 계속 주는데 도시인구는 급속도로 늘고 있죠 이렇게 도시랑 농촌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이대로 농촌이 망하게 두면 돼 안돼? 안되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망해가는 농촌을 살려보겠다 바로 해서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잘 살아보쇠로 대표되는 새마을운동이에요 새마을운동 70년 전태일이 분신자살하던 그 해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돼요 70년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경북구속도로가 완공됐고요 포항종합제철공장 건설이 시작됐고요 전태일이 분신자살했고요 새마을운동이 시작이 되었네요 자 이 새마을운동에 관해서 여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에 시작되고요 언제까지 지속됐냐 그러면 좀 애매해요 이게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속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시작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목적은 뭐예요? 그래 얘들아 지금 봐봐 새마을운동 왜 한 거야? 그치 도시랑 농촌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사람들이 다 돈 벌려고 농촌 희망 없는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몰려드니까 농촌이 소멸할 위기에 처했잖아 농촌을 살리겠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어떻게 해야 농촌을 살릴 수 있죠? 그죠 농촌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줘야 돼 굳이 내가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오지 않더라도 농촌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주어야 사람들이 농촌을 버리지 않을 거 아니야 즉 뭐예요? 농촌을 잘 살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농촌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죠 농가의 소득증대 그리고 농촌을 잘 살게 좀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농가의 소득증대랑 환경개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농촌을 잘 살게 해서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하게 하자는 거야 소득증대와 환경개선 이 환경개선은 주로 도로를 정비한다거나 이제 주택을 개량한다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새로운 농기구 새로운 농법 등을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를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거야 즉 농촌을 뭐 하겠다는 거야? 근대화시키겠다는 거죠 우리 위에 법도 만들어 농촌 근대화 촉진법 자 다시 한 번 새마을운동은 뭐야? 목적이 뭐야? 왜? 배경은 뭐라고? 당시 농촌과 도시의 경제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사람들이 다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몰려드는 이촌 향도 현상이 심해서 농촌이 소멸의 위기에 처하니까 그 농촌을 되살려보겠다는 이유로 나온 게 새마을운동이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농촌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돼 농촌의 경제를 개발해서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농가의 소득 향상 이걸 위해서 새로운 농기구 새로운 농법을 들여오고요 또 농촌을 잘 살만해 살만해 하는 곳으로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 도로도 정비하고 주택도 개량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농촌은 찻길이 없어요 차를 끌고 올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아스팔트로 된 도로가 깔리고요 또 초가집이 아니라 슬레이트 지붕이 등장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나왔던 구호가 굉장히 유명한 구호예요 바로 잘 살아보세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구호입니다 진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가난해 쩔어 살 것이냐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지런하게 근면 자조 협동 이런 우리의 정신론 우리가 정말 열심히 내야 한다 라는 걸로 잘 살아보세요 라는 구호가 등장하게 돼요 노래도 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해 아침이 맑았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런 노래도 있어 박지혜가 직접 작사했어요 자 그리고 이 새마을운동은 굉장히 이런 농촌의 소득 증대랑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큰 효과를 발휘하니까 이게 이제 농촌에서 시작했지만 정부는 이거를 도시록까지 확산을 시켜요 자 근데 얘들아 농촌에서 일어난 새마을운동의 목적이 뭐예요? 농촌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멜로디가 올려 퍼지네요 그러니까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고 또 소득을 증대시키는 이게 목적이었다면 도시는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도시는 알아서 개발되고 있잖아 도시에서는 뭐예요?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가져온 거야 근면 자조 협동 그러니까 의식개혁 열심히 일해라 노력을 해라 라는 정신론이야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이런 물질적인 이런 게 위주였다면 도시에서는 정신론 의식개혁 위주였다는 거야 다만 새마을운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농촌을 잘 살게 해줘서 농촌에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잖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새마을운동으로 도시로 넘어가는 인구는 더 늘어납니다 이동인구는 더 늘어납니다 왠지 알아? 도로가 뚫리고 통신이 발달하고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이 더 적나라하게 보는 거야 농촌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고 도시가 얼마나 개발되고 있는지 그래서 더 도시로가 살고 싶다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농촌에서 돈 잘 벌어먹고 살면 도시로 갈 필요 없잖아요 하는데 얘들아 여러분 단순히 돈만 번다고 끝인가요? 기본적 생활기반 문화생활 이런 거 차이가 나잖아 그런 것도 있고 또 새마을운동은 실질적인 소득향상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농법 새로운 농기구가 필요해 그걸 들여오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잖아 그 돈을 100% 정부가 부담할까? 아니야 정부가 상당수 지원해주지만 농민들도 빚을 지고 부담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농민들의 빚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의 수입이 증가한 것 같지만 이런 빚을 갚다 보면은 그 외로 큰 소득이 증가되진 않았다는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농촌을 더 버리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건 또 박정희 정부가 이 농촌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기계가 되기도 해요 당장 이농인구가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아 역사적으로 분석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농인구가 늘었고 또 빚을 갚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도감상에 도움이 안 됐다는 걸 우리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지만 그 시대 농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부에게 얼마나 고맙겠어 각 학계에서 생활운동으로 이 농촌을 이만큼 잘 살게 해줬다 이 흙탕물 흙탕물만 하던 이 진흙길을 아스팔트 도로로 바꿔주시고 초가집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농법 새로운 농익을 도입해주셨다 그러니까 더 농촌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정부가 통제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에서의 그런 민주화운동 탄압 이런 것도 접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런 성과가 보이다 보니까 이 농촌에서는 더 열광적으로 박정희 정권을 지지하게 되고요 박정희 정부가 이 유신의 체제를 유지하는 정권의 강력한 기반이 바로 이 농촌이었어요 이런 또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 여기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자 빛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우리 불균형 성장 정부가 철저하게 지방과 수도권 중에는 어디? 수도권 그 도시랑 농촌 중에서는 도시 중심 도농 격차가 심해지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지역 격차가 심해지고 그러니까 다들 어디로 몰려? 수도권 서울, 경기 수도권과 도시로 몰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도시 빈민들 집 빈민들이 거주하는 집단 빈민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모두가 집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 대표적인 빈민들의 문제를 나타내 준 게 바로 광주 대단지 사건이야 여기서 말하는 광주는 전라도 광주가 아니요 경기도 광주입니다 그때 이제 서울 외곽 지방 변두리에 너무나 많은 빈민들이 몰려드니까 당시 이제 서울시에서 빈민들한테 여기 있지 말고 광주 당시 위성도시였거든요 위성도시가 뭔지 알죠?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잖아 성남, 수원, 안양 등등 그 광주로 가서 가라 건너가라 그러니까 광주로 가면 우리가 거기에 집도 마련해주고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만들어줄 거니까 이 서울 외곽에 머무르지 말고 광주로 이전해 라고 한 거야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서 다 광주로 왔어 근데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생활 기반도 시설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천만 몇 개 지어져 있는 수준인 거야 사람들이 집단으로 투쟁을 벌여서 다행히 서울시에서 항복을 하고 이 사람들이 요구를 들어주는 게 바로 광주대단지 사건이요 여기 나옵니다 광주대단지 사건 60년의 말부터 서울시가 판자촌을 정리하면서 빈민촌, 판자촌, 달동네 같은 말이에요 빈민촌 빈민들이 모여 사는 데를 판자촌 혹은 달동네라 그래 판자촌, 달동네 누우면 달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꼭대기 언덕에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언덕에 살고 있고 누우면 달이 보인다 그리고 판자로 만든 집에서 그러니까 그 달이 달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살기 힘든 언덕에 판자집에 살고 누우면 달이 보인다 이래서 판자촌, 달동네야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광주에 그 철거민들을 입주만 시켜놓고 방치하자 이 주민 5만 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그래서 서울시당이 주민들의 요구를 수락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배경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문제 뭐 있죠 외국 자본에 의존하다 보니까 외체가 증가하게 되고 또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과 기술을 다 해외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우리가 의존하게 되는 거야 종속성이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도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제정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니까 이 국제관계에 따라서 수출이 막히기만 하면 나라 경제가 폭삭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랑 좀 반대되는 게 일본이야 일본은 내수경제 체제입니다 일본은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제정세가 어려워져도 일본 경제는 버틸 수 있다는 거야 우리랑 좀 차이죠 그 외에도 정경유착 재벌 위주의 성장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이게 바로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요 자 이 내용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방향은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고 뭘 중심에 정부가 주도하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입니다 자 근데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노동지백적 경공업이 중심이었다면 3, 4차 70년대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뭐가 중심이 될까요 네 바로 중화학공업이 중심이 됩니다 중화학공업 자 근데 이때 대표적으로 뭐가 터지냐 1차 석유파동이라는 게 터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차가 있다는 건 뭐도 있다 2차도 있다는 거예요 1차 석유파동은 73년에 터지는데 일단 석유파동이 뭐냐 여러분 석유하면 석유파동이라는 건 일단 석유 가격이 급증했다는 건데 이게 두 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석유 가격이 급증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린 거야 왜냐면 모든 나라의 경제가 기름 없이 흘러가지 않잖아 모든 경제의 기본 원료는 석유인데 이 석유 가격이 두 번이나 급등한 사건입니다 이게 석유파동인데요 이게 왜 일어났냐 여러분 오늘날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계의 산유국 석유가 많이 나오는 산유국 대표적인 산유국이 어디예요? 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미아 같은 중동지방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간단히 말하면 중동지방에서 전쟁이 난 거야 자기들끼리 전쟁을 한 거야 전쟁하는 과정에서 뭐가 많이 필요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석유 수출을 딱 중단을 한 거야 우리끼리 많이 팔아 하고 석유 가격을 확 올려버린 거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석유 가격을 올려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때 영국, 미국, 프랑스 같은 석유 의존도가 높은 선진국들이 엄청 융제가 어려워 근데 우리는 1차 석유파동 때 위기가 오긴 왔지만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요 오히려 우리는 이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어 왠지 알아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우리나라는 70년대 초반 1차 석유파동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막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중화학 공업으로의 업그레이드 전환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어 그 말은 아직 석유에 대한 의존도 이 중화학 공업이라는 게 전기, 전자, 기계, 조선, 제철 자동차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석유가 필수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아직 중화학 공업으로의 업그레이드가 끝나지 않았어 이 말은 석유 의존도가 아직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다나 보다 타격이 적었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나라들 휘청휘청할 때 우리가 치고 올라간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중동 애들이 전쟁이라고 석유 가격을 올려버렸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여요 그 비싼 가격에 석유를 파니까 안 살 수가 없잖아 석유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그리고 이제 이 돈으로 전쟁으로 초토화된 나라를 재건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건설업자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중동 지방엔 자기들의 기술력으로는 이 중동에 건설을 하기 힘들었어 그 당시 애들이 자원을 많아도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전세계 건설업자들한테 요청을 해 오기만 하면 돈 주겠다 했는데 와 안 와? 안 옵니다 왜? 중동이 얼마나 살기 안 좋아 애들아 사막 지방이잖아 낮에 기온 50도 밤 되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 사막이 굉장히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들은 안 가 걔들은 굳이 여기 가서 고생하러 돈 많이 버니까 근데 누가 가요? 우리가 가는 거죠 우리나라 건설업자들이 이 중동 지방에 적극적으로 진출합니다 이게 바로 중동 특수야 이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중동에서 중동 지방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아요 근면 성실 부지런한 사람들 해가 뜨나 달이 뜨나 더우나 추우나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되게 이미지가 좋아 자 그리고 이때 이제 70년에 건설을 시작한 포항종합제철공장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경제가 어디까지 가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돼요 100억 달러 수출량이 100억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출 1억 달러가 언젠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처럼 조단위를 수출하는 나라 우리가 조단위를 수출할 때 별거 아니어 보이겠지만 우리가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게 64년이에요 64년 한일협정 반대 시기가 열릴 때 이때 겨우 한일협정 반대하는 63시기가 열릴 때가 수출 1억 달러야 근데 10년 좀 넘어서 100억까지 늘어난 겁니다 이거 가지고 기념옵표도 만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축 경축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감격스러운 거죠 하지만 한계 여전히 우리는 저비용 구조 수출을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술이 나에게 부족하다 보니까 저비용을 유지해야 하고요 이 저비용을 위해서는 저임금 저국가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농촌은 더욱더 피폐해져갑니다 실질적인 소득 증대도 안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더 도시로 몰려들고 그리고 이때 농촌 경제가 또 어려웠던 게 뭐가 있었냐 한평 고구마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한평 전라남도에 있는 지방 이름이야 한평이라고 해서 함경도가 아니야 북한 아니어요 전남 한평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농협 아시죠? 농협 오늘날 여러분께서는 농협이 은행처럼 느껴지겠지만 원래 농협을 이 이 농민들의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게 농협이야 농민협동조합이에요 농협이 여기서 이제 이 전남 한평 농민들한테 고구마 농사를 지어라 우리가 너희가 고구마 농사를 지으면은 우리 농협이 책임지고 전량 다 파주겠다 라고 이야기해서 농민들이 열심히 고구마를 이제 농사를 지은 거야 근데 이 농협에서 고구마 전량 구매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럼 어떡해? 똥값 되는 거죠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본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약속을 지켜라 고구마 사겠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투쟁을 한 거야 여기 나오죠? 한평 고구마 사건 76년 농협이 고구마 수매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한평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수행을 벌어서 3년 만에 받아낸 거예요 아 여기 공업구조의 변화 나오네요 여러분들 점점 봐봐 경공업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경공업 비중은 떨어질고 중화학 고급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석유파동이 터졌을 때만 해도 봐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화학 공업이 얼마 안 되잖아 그쵸? 이러니까 우리가 큰 타격을 안 입었던 거예요 자 한평 고구마 사건 그리고 얘들아 또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 때문에 또 위에 있는 게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까 정경유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에서 그런 어 그런 이제 정부가 자신들에게 잘 보이는 그런 대기업 재벌 위주로 각종 특혜랑 이런 금융 지원을 제공해주는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중화학 공업에 과잉 투자란 거야 그러니까 봐봐 정부가 주도할 거면은 이 중화학 공업도 담당을 딱딱 정해줘야지 자 화학은 어느 기업 조선은 어느 기업 어느 기업의 저철 전자 그게 이렇게 딱딱딱 역할 분배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돈 받는 대로 그냥 중복 투자를 막 시켜버린 거야 너도 너도 이거 이거 해 이렇게 중복 투자가 되니까 너무 특정 분야에서 과잉 투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재벌 중심의 정경유착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 때문에 이 경제가 필요 이상의 과잉 투자 그러니까 좀 경제가 제대로 역할 분담 깔끔하게 운영이 안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특정 분야에 너무 과잉 투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많은 피해를 받는데 이 국가가 정부가 기업들만 챙겨주던 이런 재벌 중심의 정경유착 구조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바로 8.3 조치라는 거예요 8.3 조치 말 그대로 72년 8월 3일 날 오 7.4 남북 공동성명 맺어진 지 얼마 안 된 뒷이야기네요 정식 명칭은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 명령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기업의 사채이자를 줄여주고 이자의 상환을 연기해 준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 8.3 조치 기업의 사채이자를 낮춰주고 상환을 연기한다 이게 사채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채는 그런 이제 좀 그런 데서 특정 제가 실명을 말하기엔 뭐하지만 어 그런 좀 특정 어두운 회사들한테 비싸게 빌리는 거예요 사채 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의미의 사채가 아니야 사채는 사사로운 빚 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날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회사들이 기업들이 회사를 운영할 때 돈이 필요하면 어디서 돈을 빌립니까 금융기관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 얘들아 은행은 이제 회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사가 그걸로 돈을 벌어들이면은 이자를 받고 이렇게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때는 우리나라에 이 기업들이 경제를 개발할 때 필요한 그런 금융 자본을 안정적으로 대출해줄 만한 금융기관 은행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금융기관이 그만큼의 성장이 안 돼있는 거야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경제개발에 필요한 돈을 모았냐 국민들에게 빌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개개인한테 저희 회사에 돈을 빌려주시면 저희가 연이자 30%로 갚아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 개인에게 돈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하듯이 그래서 국민들이 돈을 은행에 맡기기보다 기업에게 빌려주는 게 더 이득이었다는 거야 기업들이 막 높은 이자로 국민의 돈을 막 받아오니까 저희한테 빌려주시면 저희가 몇 년 후에 이자 30%로 갚아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들이 사채를 썼다는 건 국민 개개인에게 돈을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빚을 지는 거야 사채가 근데 정부의 이런 중화공업 과잉투자 정경유착으로 회사들이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 국민들에게 빌린 사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팔상조치는 뭐냐면 처음에 딱 선언합니다 기업들아 솔직히 다 말해봐 너희 빚 얼마졌니? 사채 얼마졌니? 라고 말한 거야 처음에는 기업들이 아씨 우리가 이렇게 돈 빌려가지고 얼마 빌렸고 못 갚을 거라는 거 알면 우리 벌 주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부에서 걱정하지 마 정확하게 너희가 지금 얼마의 빚을 지고 있는가 이 사채를 정확히 신고하면 우리가 너희 사채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게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래서 기업들에게 말을 하고 정식으로 우리 기업은 몇 명의 사람들에게 얼마의 돈을 빌렸다 라는 걸 정식으로 정부에게 얘기하면 정부가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정부의 공식 명령이야 이제부터 기업의 사채이자를 낮춘다 너희가 20 죄송합니다 20%로 빌려줬건 30%로 빌려줬건 이제부터 사채이자는 6에서 8%로 낮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신고하면 사채이자를 거의 3분의 1로 줄여준 거야 그리고 너희가 기업들에게 돈이 빌려졌다 그래도 이 기업이 안정될 때까지 채권자들은 국민들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 언제까지? 최대 8년까지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뭐야? 신고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사채이자를 3분의 1로 감소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 그게 뭐 은행이 됐건 개인이 됐건 채권자들이 이 채권을 함부로 회수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월급 받아서 한 50만원 100만원 정도를 이 은행한테 비싼 이자를 준다 그러니까 30% 준다 그러니까 맡겼어 근데 당장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3분의 1로 줄어들고요 어 그럼 이렇게 돈 찾을래 돈도 못 찾아 어 저 당장 집 사야 되는데 안돼 돈 못 찾아가 되는 거야 상환이 언제? 최대 8년까지 연기돼요 자 이게 가지고 온 긍정적인 효과라면 당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처했는데 이 정부의 8.3 조치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 그런 문어져가는 그 기업 경제를 회복하고 되살아나게 돼 다만 비판 받을 건 뭐죠? 이거는 얘들아 기업의 위기를 뭐로 극복한 거야? 서민들의 부담 돈을 빌려준 것도 서민들인데 이자도 깎아버리고 돈도 마음대로 못 받게 하고 이 기업의 위기를 서민의 부담과 희생으로 극복을 한 거예요 음 여기 뒤에 여러분 나옵니다 여기 여기 나오죠? 어 박정희 정부 수출을 위해 기업을 지원하다 박정희 정부는 수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금융혜택 세금혜택을 제공했다 봐봐요 60년대 은행에서 100만원을 빌리면은 일반인은 이자가 20원 30만원인데 기업은 5만원에서 6만원이야 이자를 엄청 낮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운 이 8.3 조치 경제성장과 안정에 관한 긴급명령 15호는 빚 사채에 살리던 기업의 채무를 동결하고 이자를 3분 1로 낮추고 또 낮은 이자로 정부 자금도 제공해주고 어 그리고 국민들에게 채권해수를 금지하고 얘들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은 이자만 낮은 게 아니야 여러분 여름에 우리 전기세 여름에 에어컨 틀면은 전기세 누진세가 걱정돼가지고 에어컨 마음대로 못 틀잖아 집에서 근데 여러분이 쇼핑하러 갈 때 봐봐요 백화점이나 은행이나 회사 같은 데 가봐 에어컨 빵빵하게 틀죠 추울 정도 틀죠 왜 그런지 알아? 지금도 대한민국은 국민 개인이 내는 전기세와 회사들이 내는 전기세가 다른 기준이 적용돼 그 회사들은 에어컨 하루 종일 돌려도 전기세 얼마 안 돼요 국민들에게만 철저하게 누진세를 매기는 거야 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야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 게 박정희 정보 되거든요 지금 정보까지도 이게 어 유지가 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왜 지금까지도 전기세를 다르게 매기냐 기업들에게도 전기세 똑바로 매겨라 이런 얘기가 지금도 나오는 거야 음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많이 똑똑해졌다 느낀 게 박근혜 정보 때였나 전기세가 모자라니까 정부에서 국민들 전기 한보로 쓰지 마라 너희 전기 너무 많이 쓴다 너희가 낭비를 하고 있다 너희가 과소비하고 전기 막 쓰고 여름에 에어컨 막 트니까 나라가 전기가 없는 거야 이러고 딱 통계자로 제시한 게 대한민국의 전기 소비량 되게 높더라고요 세계에 손급히게 전기를 많이 쓰더라고 근데 우리 똑똑한 국민들 통계 혁장을 발전한 거죠 야 그래 우리나라가 전기 많이 쓰네 근데 그 전기 우리 국민들이 쓰는 게 많을까 아니면 니네 공기업 공공기관 회사들이 쓰는 거 많을까 이래가지고 통계자로 분석해서 보니까 정작 국민들 1인당 전기 소비량은 우리나라가 전세계 핑곤보다 낮아 근데 뭐가 많은 거야 기업들이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전기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지랄하지 말고 기업들 전기부터 단속하라고 딱 반박해가지고 그때 어 그런 얘기를 어 들어가게 했죠 하여튼 이거 기업의 채무를 동결한다는 거는 채권자들의 채권의 수 금지 그래서 어 참 지금도 많이 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 대한 음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나오죠 83조치 여기 자료 나오죠 음 모든 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체를 정부에 신고해라 그리고 모든 사체는 어 이렇게 분할상환 조절한다 라고 나오죠 83조치의 피해 그래가지고 이 서민들이 어 겨우겨우 이렇게 돈을 냈는데 생활비는 커녕 돈도 못 돌려받고 빚만 지게 됐다 라는 거죠 박정희 정부는 72년 83조치를 시행해서 기업의 이자를 3분의 1로 깎아주었으며 상한도 최장 8년까지 밀어주었다 그래가지고 어 이런 경제 위기를 서민들의 부담으로 극복하는 것이었다 내가 말했죠 금융수당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체는 서민의 자금 서민 자금의 주요 수단이었다 라는 거예요 서민들은 서민들은 돈을 못 받아서 곤란해졌다 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돌아와서요 음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 어 이거 말고도 외화낭비 재정적자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요 또 통화량 증가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돈이 많이 굴러가다 보니까 점점점 물가가 더 상승하게 된다 라는 것들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결정타 2차 석유파동 78년에서 79년 이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아작나버립니다 마이너스 경제가 떨어져요 어? 선생님 1차 석유파동을 극복했잖아요 2차는 아니야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봐봐 1차 때는 우리가 경공업에서 중화학으로 제대로 전환이 안됐기 때문에 석유의존도가 낮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중동의 건설업에 진출해서 돈을 벌어들였지만 2차 석유파동은 79년이에요 이미 우리나라가 여기 위에도 나오지만 음 여기는 뭐 정확히 안나오지만 19년쯤 되면은 이미 우리가 중화학공업이 상당부분 진척이 된 상황이었던거야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으로의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되어있는 상황 이러다보니까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경제의 직격탄을 맞게 된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게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게 된 경제적인 이유라 그랬죠 이승만 정부가 미국의 원조개발 원조 감소로 인해서 50년대 후반 마이너스 경제가 되면서 아니 마이너스 경제가 된다 50년대 후반 미국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이승만 정권이 위기에 빠졌듯이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게 된 정치적인 이유는 유신에 대한 독재 부마항쟁 YH 무역 사건이지만 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라고 하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정부의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뭐에 추천을 맞추냐 이거 같아요 박정희 정부의 이런 결과 성과에 추천을 맞추게 되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현재 우리가 이만큼 먹고사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라는 분도 있고 이 경제개발의 어두운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각종 어두운 면에 집중하시는 분들의 지금 나오는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 정경요착 불균형 성장 지방격차 소득격차 빈부격차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이때 나온거 아니냐 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만 여러분 그런 평가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운 핵심은 1, 2차 자 일단 경제개발의 기본 구조 이 구조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산바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있었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비교해야 돼 시대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교묘하게도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유신전이랑 연결되고요 산바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유신체제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유신 이전의 경제 유신체제의 경제 이렇게도 우리가 또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치랑 경제를 시대를 크로스하는 문제 이때 정치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정치랑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고 경제를 순수하게 1, 2차랑 산바차로 구분해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니? 라는 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내용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